음악 뉴스타트 초보자들은 기본 여건이 음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 신경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도가 트면 그 다음 단계로 운동, 물 이런 단계로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발전해 나갈수록 뉴스타트는 뒤에부터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 신뢰입니다. 이 사랑이 생명이며 이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타트에 의존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 신뢰를 가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신뢰의 다음이 뭐예요? 바로 휴식입니다. 그래서 이 휴식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도록 이 십계명이 있는데 이 네 번째 계명이 쉬라는 계명입니다. 네, 쉬라는 계명입니다. 쉬든 안 쉬든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 성경은 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계명이 있어요. 참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왜 휴식해야 되느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휴식할 때, 휴식할 때 회복한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 활성산소 배웠죠? 그렇죠? 유해산소 유전자의 본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줄,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꼬여 있고 그 두 줄 사이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이런 물질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전자의 유해산소가 와서 때리면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조립이 잘 되어 있는 부분, 건강한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바람물질이나 활성산소가 유해산소가 와서 치면 여러분이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조립된 결합이 분리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부소품, 이게 DNA라고 부릅니다. 이 부소품이 찌그러지고 그다음에 기통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게 못 쓰게 되면 이 유전자는 쓴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복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복구하실 줄 아시는 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가 이걸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전자 손상된, 이렇게 손상된 유전자 구조를 정상적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우리 치유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왜? 이렇게 유전자가 손상됐을 때 이게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복구가 안 된다면 치유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놀라운 유전자의 회복을 이렇게 손상된 유전자일지라도 DNA, 이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한다는 회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현대의학도 어떤 유전자가 변질돼서 발생한 질병이지라도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나 하면 이렇게 유전자가 손상이 됐을 때 이것을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SOD 유전자가 꺼져서 SOD가 생산이 안 되면 활성산소가 바로 직진해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게 소위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그런 전지전능성을 띈 그런 생명의 하나님. 그걸 알았죠. 그걸 아셨다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유전자가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프로그램을 짜놨을까요? 안 짜놨을까요? 아, 그 프로그램이 발견이 됐어요. 그 유전자에 그 프로그램이 입력이 됐는데 이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킬 때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세 가지 복구 물질이라는 것을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첫째 복구 물질은 어떤 복구 물질이냐 하면 먼저 손상된 유전자가 이런 DNA, 이런 유전자 부속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사해서 발견하면서 발견이 되면 이 복구 물질, 꼭 소방관 아저씨로 이렇게 만화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은 복구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 그렇죠? 그럼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라먹는 선수라.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DNA를 이렇게 뭐예요? 발견하고서는 탁 잘라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의 역할은 끝났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하나 유전자 부속품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야, 그 아저씨가 잘라먹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꽃같은 부속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거 가지고 오는 아저씨가 있어. 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냥 릉뚱땅 굴렁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다 계획이 돼 있어. 그거 우리 의사들이 이런 거 몰랐습니다. 제가 이과대학에 댕길 때도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 전혀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광 아저씨네요. 그렇죠? 이 가장 필요한 노란색 부속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유전자를 구성하는 이 색깔을 가진 물질이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색깔이에요? 네 가지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노란색인 줄 아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아저씨들로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로 그려놔서 이게 무슨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런 DNA 부속품들이 많은데, 네 가지 종류의 부속품이 많은데, 이 수리공 물질이 가서 어떻게 노란색 DNA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초인간적인 어떤 지능에 의하여.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딱 끼워 맞춥니다. 수리공 아저씨가. 끼워 맞춰주면 이게 느슨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아저씨가 이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딱 뭐예요? 마무리를 딱 하면 짜잔! 유전자는 완전히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돼버려요. 박수! 이것이 바로 생명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치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치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인공치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치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유전자에게 생명이 작용을 가장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본 여건, 이 중에도 우리가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에 뭐가 없는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휴식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 이 생명에게 내가 의존을 하면 이렇게 자연치유가 유전자도 복구되도록 되어 있구나라고 믿으시고 걱정들 허들 마라. 바로바로 이것이 뉴스타트의 비결이다. 그래서 불안하면서 뉴스타트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을 우리 뇌 속에 넣어주는 놈들은 무슨 놈들이에요? 잡신 놈들이에요. 그러한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에 들어와서 뇌파를 알파파가 아닌 베타파로 만들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그 악령들, 그 잡신을 어떻게 해요? 문을 탁 닫고 커버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자꾸 받아들여요. 이런 거 있으면 유전자 탁 꺼져요. 그래서 문을 탁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노래를 부르거나 할 게 웃으면 뭐예요? 하하하 웃는 연습이라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내 세포, 내 유전자를 뭐 해야 돼? 방어해야 돼. 아시겠죠? 방어해야 됩니다. 그 방어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그렇죠? 그래, 생명이 있잖아. 나는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해 봐야 내 유전자만 손해지. 도움될 거 뭐예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거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 마음, 내 유전자를 불안으로부터 잡신 놈들로부터 어떻게? 방어를 해야 돼. 그래서 뭐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돼?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생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나 같은 놈 사랑할까요? 물론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나쁜 연놈들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걱정 하나님이 나 같은 년을 사랑할까? 그런 걱정 하들 말아. 여러분은 그 걱정 하나님의 나 같은 년을 사랑할까?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자연치유가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딱 유전자에 짜놓으셨다. 그래서 이런 이 프로그램, 이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 가장 잘 운영되는 때가 내 마음에 뭐예요? 휴식. 그래서 여러분은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휴식이 있으려면 우리 뇌세포 속에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불안이 싹 없어집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산이 잘 되지를 뭐예요? 않는 사람입니다. 그 세로토닌이 생산이 잘 안 되면 마음에 뭐가 없어? 평안이 없는데 자, 평안은 없어지고 뭐는 증가해요? 불안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잘 받으면 그 생명이 들어와서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면 마음의 평안이 불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분 사단은 뭐를 주는 놈? 불안을 주는 놈. 그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져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쉼 그러니까 쉰다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쉰다는 말을 참 묘하게 표현해요. 자, 좀 쉬자 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합니까? 좀 쉬자 이제 그 말을 숨 좀 쉬자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숨 좀 쉬자 아,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쉼이라는 말은 보면요. 이 쉼이라는 단어 속에 이 숨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숨 쉰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쉰다가 휴식한다인데 이 휴식한다 하고 숨 쉰다는 뭐예요? 이게 가치가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 딱 맞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불안할 때는 숨 쉽니까? 숨 안 쉬다. 숨 안 쉬다.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숨 막히는 삶이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숨이 저절로 쉬어집니까? 와, 설악산 가면 숨이 저절로 쉬어져요. 와, 정말 멋있네. 우리 김수철 씨는 오늘도 설악산에 갈 수 있는 모양인데 이분이 설악산 신들이었어요. 자기 몸이 너무나 좋아지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금방 가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을 뜻해요? 아니예요. 그래서 숨 좀 쉬자 우리가 좀 쉬자 그래서 휴식 자, 그러면 여러분 한자로는 휴식을 이렇게 씁니다. 휴 그 다음에 이 글자도 보면 두 개요, 하나요. 세 개요. 네? 두 개죠. 자, 이 휴자를 보면 이게 이제 쉰다는 뜻인데 휴자는 이게 사람인자죠. 그렇죠? 쉬는 것은 뭐냐? 사람이 뭐하고 같이 있을 때다? 나무하고 같이 있을 때다. 그래서 저는 이 나무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바다는 금방 좋다, 금방 뭐예요? 금방 지겨워져요. 바다는 날씨만 흐렸다 하면 하나도 볼 거 없어요. 날씨 흐린 날은 뭐예요? 바다는 회색이 되고 그래서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숲은 날씨 좋은 날도 좋고 날씨 비 오는 날도 좋고 흐린 날도 좋고 아침에도 좋고 점심때도 좋고 밤에도 좋고 이 숲이란 건 왜 숲이란 건 그래요? 왜? 숲에는 온갖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뿐만 아니라 벌레도 있고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 생명체를 확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쉰다는 것은 뭐냐?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은 사람이 뭐예요? 생명과 함께 있을 때 쉬는 것이다. 박수! 이렇게 사람이 진선미를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조건 걸고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나를 무조건 사랑해. 그럴 때 쉬는 것. 이렇게 휴식하고 있을 때 내 유전자들이 복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 자 생명이 있을 때 휴식이 있고 휴식이 있을 때 뭐예요? 치유가 있어요. 얼마나 멋떨어진 그렇죠?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이라고도 부르지만 왜 그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고 생명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경은 또는 휴식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짐꾼들 오라고 오라고 그랬나 마음의 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낭도 안 맺지만 무거운 걸 들고 가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들이 확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의 휴식이 없으면 유전자 회복이 잘 안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식자는 무슨 식자냐 하면 이게 숨실 식자입니다. 숨실 식혜 자 이것도 이 글자도 보면 참 이게 마음심자예요. 그렇죠? 마음에 뭐가 있을 때 자가 있을 때 저 자 자가 무슨 자자인 줄 아세요? 스스로 자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라고 자동차가 진짜 자동차요.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사실은 피동차지 자동차가 아닙니다. 왜? 자동차는 운전수가 뭐예요? 타요? 운전수가 차를 운전합니다. 그렇죠? 자동차 스스로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 때문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내 마음에 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있을 때 Adams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내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경질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더 깊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정말 멋있다 이런 거 느껴요 여러분, 제가 2부 세미나에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지만 성경적인 결혼 제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결혼 제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약혼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선을 봐요 선을 보면서 뭐 해요? 다 따져 조건들을 외모는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돈은 있느냐 없느냐 집에 그 다음에 온갖 거를 다 따져요 성경의 결혼 제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따지다가는 이상구 박사도 국물이 없어요 절대로 불가합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뭐예요? 없어요 예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없다고 자격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자격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늘나라 갈 자격이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내들이 그런데 세상은 그래서 선을 보고 합격을 하면 약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혼 기간이 한 6개월, 한 1년 되면서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결점이 있느냐 결점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탈락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 사람도 만나기 뭐예요? 힘들다 그러면 오케이 결혼하자 이래서 합격이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결혼은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합격할 사람을 하자 그래서 합격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부 집에 찾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구로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하러 왔게? 결혼하러 왜? 왜 결혼하러 왔게? 얘들이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얘들이 자기하고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완전히 망가져 이거는 가망이 없어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와 뭐예요? 갈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얘들을 영원히 자기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와서 이 신랑이 나하고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러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찾아옵니다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에게 포도주를 뭐예요? 다 따라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 다 줘요 그 신부 앞에 놓여있는 그 상에다가 탁 놓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들고 뭐예요? 마시면 오케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신부가 신부되는 자격은 딴 거 없어 그 들고 어떻게? 마시면 오케이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은 뭐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도 다른 포도주를 어떻게 해? 들고 마시면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대박 결혼 방법이 어디 있어? 그 포도주가 뭐를 상징하게? 생명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나는 너를 내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들고 마셨다 하면 여러분 마셨다 하면 어떻게 되겠? 마셨다 하면 세상에 이런 결혼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웃기는 결혼 방법이지 그거를 마셨다 하면 그 처녀는 뭐예요? 이 신랑의 아내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 아내라고 세상에 저도 옛날에 이런 걸 조금 배웠는데 최근에 처럼 이게 감동스러운 게 서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을 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 방법을 그런 결혼 과정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너희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전부를 내 아내로 삼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더 자세히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수록 이 마음은 속에서 더 큰 기쁨이다 이거를 쌓아가야 돼 이거를 등잔에 기름을 쌓아간다 근데 그냥 그렇게 돼 있구나 오케이 알았다 이러고 지나가면 기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 그러면 그 여자는 법적으로 뭐예요? 법적으로 안 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왜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돼가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피가 포도주입니다 그 우리의 신랑 예수가 흘린 피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맨나중에 포도주를 따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 다 열두 명 다 누구까지 포함해가지고 가론 유다 네까지 포함해서 너희 다 나는 아내로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맞이하겠다 마시기만 그런 멋있는 일이에요 왜? 아내로 예수님이 아내로 우선 맞이하고 보는 거야 왜? 왜 그래요? 아내로 맞이해야 부부가 되고 여러분 아내가 안 되면 이게 법적으로 부부가 안 되면 계속 법적으로 부부가 될 때까지 떨떠름 해요 안 해요? 떨떠름 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상구야 은주야 네 맘만 변하지 뭐요? 안는다면 나는 무조건이니까 내 걱정은 뭐요? 하지마 그래가지고 니캉내캉 부부로 살자 그래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뭐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니캉내캉 더 깊이 뭐요? 서로를 잘 알게 될 거 아닌가 그러면 니가 나를 더 깊이 잘 알수록 너는 나를 더 좋아할 기다 그러면서 너는 너 자신도 모르게 나를 뭐요? 닮아갈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의 성격이 변하고 해서 행복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모든 걸 제쳐놓고 우선 니가 내 아내가 아내가 뭐요? 대탈라 이거요 크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끝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 품성 성품의 한치에 뭐요? 5점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아내가 될 자격이 뭐요? 이게 무슨 일은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되게 뭐요? 자기들은 자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 사람들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냥 탱개치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누면 안돼요 그 사람들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의 장례는 이미 하나 예수님의 아내로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보장이 참 아까 기도 하시는데 기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을 다 확실하게 깨달으신 말씀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리 그래서 비진리가 너무너무 터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의학이 너무너무 터세를 하고 있어서 뉴스타트는 뭐요? 그냥 숨어가지고 숨만 쉬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뭐요? 길이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이가 적어요 다 공개해놨잖아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박사님 센터의 수입을 위해서는 강의 듣는데 맛보기만 한 10분 듣게 하고 더 이상 들으려면 뭐요?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 해놓으면 수입 좋죠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 보세요 그게 수천 번 육천번 어떤데 만이천번 이런 조회 횟수가 하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은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보 이상과 박사한테 가봐 아 가기세다 남편들이 정말 거기 꼭 가봐라 그래가지고 저기 오셔가지고 지금 행복한 여자가 돼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동은이 동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전부 무료로 뭐예요 다 개방 해봤잖아요 지금 당장 보이는 수입 이거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통로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고 지금 죽을 사람들이 뭐예요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 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카나다에서 듣고 간 이식을 받게 돼 있는데 간 이식까지도 뭐예요 거부하고 놔버려서 간 여기 오지도 않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뭔가 뭔가 여기에는 바른 길이 뭐예요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걸 느끼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휴식 그 휴식을 하면서 그 휴식을 할 때는 반드시 결국은 누가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승진만 안 했으면 암 안 걸렸을 텐데 승진했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도 많아요 여기 교사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보면 교장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암 걸린 사람도 요즘 교장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뭐예요 시험도 많이 치고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 유전자에 무엇을 많이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휴식의 법칙이 또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 뭐예요 쉬어라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게 휴식의 24시간 휴식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휴식법칙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를 빨리 끝내줘야 되고 뭐 마감 날짜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밤샘해야 되고 그래서 24시간 휴식 동안에 회복될 수 있는 유전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때는 7일째는 반드시 휴식하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7제 날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사실 오늘이 7제 날은 어제 저녁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오늘 저녁 해가 질 때까지를 소위 7제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7제 날에는 쉬라 라는 개명이 있어요 자 그걸 잠깐 보여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7제 날 7제 날 7일은 하나님의 무슨 날인 적 자 휴식의 날인 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휴식하라는 말 그럼 휴식하라는 말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휴식이 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진짜 휴식을 하려면 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날이라도 휴식이 돼 아시겠죠 그러나 이 7제 날은 특별히 네가 그 지난 6일 동안 휴식을 못해서 아 회복되지 못한 유전자가 혹시 있을까 봐 7제 날은 꼭 쉬어라 그래서 네가 진짜 잘 쉬게 하기 위하여 그 날에는 뭐예요 그 날에는 그 휴식의 날을 뭐예요 복되게 했다 휴식의 날을 복을 줬다 여기 보면 장세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예요 복을 주자 그래서 오늘 일곱째 날이면 하나님이 이 날은 그동안에 6일 동안에 혹시 못 쉬어가지고 유전자가 덜 회복된 날이 유전자가 있다면 이 날에라도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선 뭐예요 복을 탁 줘놓고 복을 줘놓고 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안식일 교회를 꼭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못 가면 여러분 결혼을 뭐예요 아내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된다고 가르치면 곤란해요 아주 잘못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염려가 돼요 이런 거는 다 맞게 하면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그거를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예요 그러나 저도 이제 더 이상 교파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곱전을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쉴 수가 있어 왜 쉴려면 뭐가 있어야 하시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시니까 그 생명이 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 여기에 아까 보신 대로 출애급기 20장 안식이들 일곱째의 날을 기억하여 뭐예요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개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턱 보면 이게 뭐예요 지금 명령이야 그렇죠 명령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죠 무조건적으로 애기를 사랑하는 엄마는 엄마가 하는 명령은 애기야 젖먹어라 라고 애기한테 명령했다고 해서 애기 네가 기어와서 내 젖꼭지 찾아가지고 빨아먹으려면 먹어라 이런 명령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조의 여왕입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명령 겉으로 나타나기는 명령이지만 내용은 뭐다 약속이야 아가야 내가 젖먹여줄 시간이 됐다 지금부터 내가 저절물리고 저절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다 명령이 많아요 많을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는 건 알고 보면 그건 다 뭐예요 그런 약속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명령 덩어리인 것 같아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면 명령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다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 구약 신약 그 약자가 뭔데 그 약자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복중날 일곱째날을 너희가 꼭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기억하면 내가 그거를 알게 해가지고 너를 뭐예요 쉬게 해가지고 쉴 때 손상된 유전자 복구해서 자연치유를 일으켜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명령이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이 놈의 새끼도 그거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에게 휴식이 꼭 필요하다 휴식하려면 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일곱째 날에 뭐예요 복을 줬으니 그 복을 그 생명을 받으면 쉬어진다 그렇게 쉬어지면 네가 쉬을 때 내가 생명을 가지고 네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서 자연치유를 일으켜 줄게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사랑의 척이기 때문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보일지라도 시작하는 틀을 성경의 틀을 사랑으로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대충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더 집에서 강의를 들으셔 가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 가면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치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엽죠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prowad 감사합니다 내